자 킬링캠프 B형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합시다 자 킬링캠프는요 나중에 나오게 될 2130하고 다른 수업입니다 자 2130은 일단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 총정리하면서 자 21번은 30번이 뭐가 나올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될 거고 자 킬링캠프는 말 그대로 1번부터 30번까지야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제가 이제 고민했던 지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험지를 두 세트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9월달 시험 이전이에요 9월달 시험 이전이 돼서 아직 경향이 좀 다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자 그래서 일단 이제 9월달 시험 이전에 여러분 대비를 해야 되는 9월달 시험 대비용으로 해서 일단 제가 이제 나름 생각을 한 게 일단 이제 3회차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9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4회를 다시 구성해서 낼 건데 그때 이제 구성이 되는 4회 같은 경우는 9월달 시험까지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좀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예전만 해도 9월달 시험하고 이제 되게 밀접하게 연결해서 수능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또 유전보험도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사실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제가 일단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즌 1하고 시즌 2는 일단은 봉투가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즌 1에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시즌 2에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 토탈 7번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문항 같은 경우는요 뭐 어디서 이제 끌어다 쓰고 일단 이제 뭐 기추문제서 그런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 쓴 거고 거의 이제 제가 1년 살면서 이제 거의 결정판을 보시면 됩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만들고 제 연구실도 만들고 이제 외부도 만들고 이제 밖에도 만들고 뒤에도 만들고 옆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다 만든 다음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거를 거기 선별을 하고 고치고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제 저도 나중에 풀면 또 잊어먹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가지고 시험지를 구성을 하는데 어 약간 좀 이런거 있죠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인데 그 번호 순대로 일단은 거의 난이도를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요 자 아무래도 자연계는 20번 21번 29번 30번 키야 그 나머지는 조금 쉬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즘 시험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모르는 이입니다 이거 시험 좀 내면 그냥 끝이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최악의 상황까지 좀 보여주는 문제까지 몇 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별로 1번부터 30번가의 해설을 나름 정성대로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 제가 수업필때 조금 실전적으로 다른 걸 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게 맞냐는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거칠게 막 과하게 푼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제 딱 할 수 있게 딱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자 해설지랑 조금 다르게 약간 고난이도 문제들은 어떻게 또 접근하는게 좋을까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모르는 문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제 현장에 수업되는 것처럼 쭉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도움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시험지는 이제 딱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봉투가 집으로 갈 거야 봉투를 또 이렇게 막 찢으면 시험지가 같이 찍히거든 알겠죠 다시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드릴 수가 없고 봉투를 살살 잘 뜯어 그럼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는 먼저 1회 2회 3회 시험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가 이제 묶여 가지고 또 한 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OMR 카드가 딱 3장이 있을 거야 왜 또 4장 5장 안 주냐 마킹 잘 해야 돼요 마킹 잘하는 것도 능력이야 딱 한번에 마킹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시험지 구성 그렇게 되고 일단 열면은 먼저 시험지랑 해설지랑 OMR 카드가 있다 그 시험지 막 먼저 미리 이제 펼쳐고 그러지 말고 일단 1회는 딱 1회 꺼내 가지고 1회 푸는 날 다 풀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다 해결하세요 제가 문제 풀고 나서 아 나중에 해야지 그러시면 안되고 풀고 나서 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2회도 마찬가지 3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게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지 소중하게 하나 더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딱 위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자 그 생각에 맞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좀 생각해볼게요 과연 누가 듣는 게 맞을 것인가 사실은 자연기는 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는 어차피 시험장 가서 뭐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되거든 지금 이제 9월달 넘어가고 8월달 중반부터는 좀 느낌이 달라져요 자 제가 이제 전국 설명회 다니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제는 많은 걸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고 실전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채워나가는 단계가 돼야 되거든 자 그 여론을 맞춰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은요 자연교심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돌발 사항이 가끔 있어요 아예 안되는 것 같고 확 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시즌 2에 그런게 더 많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는 이제 제가 딱 이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1등 커튼의 88점에서 92점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 하면서 만들었고 어려운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거는 말도 못하게 쉬울 수도 있어요 딱 그냥 시험장 가서 일단은 하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죠 자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는 게 좋냐면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또는 이제 9월달 전에 어떤 걸 대비할까 자 천천히 한 해 두 해 세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봅시다 주의사항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시게 맞냐 회원님 일단은 또 이제 질문이 쇄도를 했 거야 저는 이 상태고 이 상태고 저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들어도 될까요 너네 준비가 안되면 시험 안 볼 거 아니잖아 시험 볼 거지 그치 그 시험 봐야 돼 왜 시험날에 다가오잖아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도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는 공부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지금부터 알아가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이미 단계가 끝났어야 돼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언제쯤 제가 실물을 풀어야 되고 언제쯤 문제를 풀어야 되나 지금 풀어도 되고 내일 풀어도 되고 내일 모레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걸 자꾸 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끔 이제 좀 등급대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보면 오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계속 개념만 보다 보면은 시험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줄 알아 아니지 너는 연애를 계속 책으로 해봐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되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일단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는 문제를 풀면서 느낄 수 있는 내용들 하고요 실제 수업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문항 구성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고 저희가 애초에 문항을 제작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교재에 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 쓸 문제 딱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약간 좀 느낌이 다를 거야 왜 그러냐면 교재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과한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 과다한 게 뭐냐는 제가 설명을 하고 상황을 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예 맞춰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시험지는 실전이야 실제 뒤통수 할 수도 있어 그 실전에서 잘 풀릴 수도 있어 이제 시험지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잘 봐 이러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 안 풀고 수업만 듣는 멋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문제를 풀 때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시험 몇 분이니까 100분이지 그치 해봐 자 100분이야 딱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100분보다 조금 작게 잡으세요 후하게 95분을 일단 잡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해봐 집에서 우야무야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거의 막 전투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좀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100분 수학 공부하면요 별로 안 힘들어요 아 물론 이제 머리 아프지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 시험 봐봤죠 100분 동안 시험 보면은 혼이 나가거든요 정신이 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집중을 엄청 한다는 얘기야 거기 딱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 내가 9월달 시험장에 왔다 또는 이제 수능 시험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절대로 급하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앞에 거 두 번 푸는 세 번 푸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딱 한 번 풀 수 있는 문제에 정확히 딱 한 큐에 풀고 넘어가는 게 맞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데 제가 딱 이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와서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와서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시험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제 생각에는요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의학용으로 골든타임 이런 거 있죠 수능에서 20분이야 딱 20분이 골든타임이거든 나머지 20분이야 자 20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만약에 집에서 20분이 딱 남고 문제를 풀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 냉장고만 열어보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나가서 막 삥글빌글 돌다가 다시 들어와 그 문제 또 풀고 추식에 멈춰놓고 안 절대로 안 돼 딱 앉는 순간 몸과 마음 정결하게 그냥 딱 시험만 봐야 돼 그리고 일단 20분이 남아요 남으면은 시험장에서 20분이 딱 남으면은 정말 온갖 땀이 다 나거든요 막 손에 막 땀나고 막 이제 토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 생각보다 난리가 나 근데 집에서 20분 딱 남으면 아무 생각 말고 되게 여유롭거든 그게 연습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실전이다 생각하고요 자신의 좀 냉철해져야 돼 그 이제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하면서 일단 우리 이제 시즈니는 3회잖아 세 번의 연습을 정말 실전처럼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기 때문에 현장에 못 와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해 드리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딱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문제 정직하게 풀어야 돼요 풀거나 채점할 때 어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나 틀린 거야 이미 틀린 거야 그 점수를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을 거예요 어 그럼 29분 30분을 딱 푸는데 20분이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 문제를 딱 보고 시간이 좀 남았어 문제를 딱 보고 먼저 할 수 있을 법한 자신감이 드는 문제를 먼저 가 그리고 딱 하나를 잡으면은 나머지 생각하지 마 딱 그것만 풀어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너는 깔끔하게 끝난 거야 그리고 그게 끝나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남았어 30분 풀었으면 그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풀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 것이 완벽하게 풀려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에 문제를 풀 때 절대로 일단은 대충 푸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애들이 보통 이 짓을 하거든 20분이 나오면은 검토라고 앉아 있어 물론 검토 과정도 중요하죠 근데 보통 90% 이상의 학생을 하는 검토는 자기 했던 계산을 다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거나 똑같아 공부할 때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계속 자기 아는 것만 다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시면 안 되고 의심스러웠던 거를 검토를 살짝 하시고 나머지 계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자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남겠죠 저는 왜 이렇게 계산이 틀릴까요? 저도 틀려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이제 스스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실 것 같아 시험을 딱 보고 나서 1회 2회 3회 딱 보고 나서 또 자기 점수 쭉 적어가지고 또 게시판에 올리겠죠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일단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점수가 나오면요 이유가 있는 거야 스스로 그 이유를 더 잘할 거거든 그쵸? 그럼 생각 이렇게 하신 게 맞아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낮다 싶으면요 그 틀린 거를 찾아서 이유를 바로 알아버리잖아 그걸 이제 잘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 점수 때까지 몇 점인지 일단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는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걸 모르고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결하기 좋지 않을까 점수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일단은 내가 뭘 틀려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건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덥죠? 엄청 덥죠? 저 이거 입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덥거든 자 그럼 생각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9월달 시험 보기 전까지 우리 시즌이 나가는 것을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풀고 나서 제가 해석을 다 찍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스스로 문제점을 거기 안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하는 공부는 더 많은 걸 알아가는 단계보다는 내가 도대체 뭘 모르고 뭘 채워나가야 되는가 이걸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시험 경험이 되길 바라고 자 남은 20분 어떻게 컨트롤하나 자 스스로 일단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저는 일단은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